아 예 안녕하세요 아유 진선생님 안녕하세요 아유 안녕하세요 아 예 아유 지금 통화 괜찮으신가요? 아 예 괜찮습니다 아 예 그 메일을 봤는데 어휴 뭐 화약 냄새가 뭐 날 정도로 좀 많이 났어요 아 그래가지고 그때 너무 빠른 속도로 지나가는 바람에 그걸 찍지 못했는데 그 손님 차라서 더군다나 그냥 지나가는 손님은 또 자고 있어가지고 제가 그때 그때 당시 상황을 좀 좀 자세히 한번 좀 다시 한번 설명 좀 해주실래요 제가 제가 그때 그 야당 옆 그 옆에 어디에서 출발했는지까지도 정확히 기억을 해요 그래서 음 야당에서 출발했습니까? 네 새벽이었어요 새벽이었고 새벽 한 2시에서 한 4시 사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네네 그때 그 톨게이트에 지나가기 전 한 몇백미터 전부터 희끈 연기가 굉장히 많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좀 불이 난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창문을 제가 내리면서 이렇게 쭉 보고 오면서 갔거든요 보면서 갔는데 불 난 건 전혀 보이질 않더라고요 아 네 보이지도 않고 네 그러면서 그 코로는 딱 그 화약냄새 그 군대 갔다 온 사람이라면 아마 화약냄새라면 다 알 거예요 아 화약냄새 특이하죠? 네 그 특이의 그 화약냄새가 확 나더라고 네 근데 그 연기가 먼저 보이던가요? 네 연기가 먼저 보였어요 아 그 멀리 한 몇백미터 전부터 그 희끈 연기가 많이 나가지고 저는 이제 불이 났나 싶어서 창문을 내렸던 거였거든요 음흠 그때 이제 그 반대편 진짜 차선 쪽에 그 한두 차선 정도에서도 좀 연기가 나왔었고 그래서 뭐 원익 있나 싶어가지고 봤었던 건데 그때 차선이 반대편 차선이 많았던 걸로 봐서 보니까 제가 그 가는 방향 톨게이트가 그 두 개더라고요 서울 문산고속도로 가는 방향이 있고 서울 제1순환고속도로 가는 방향이 있고 그 두 개가 있는데 그 겹치는 부분이 딱 그 부분이에요 음 제1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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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유로 있죠 아 네 제가 그 카톡으로도 제가 보내드렸는데 제1시 자유로 그 겹치는 부분 그 부분이 정확한 것 같아요 아 위치는? 네 위치는 정확해요 그 반대편 차선이 여러 개 있었던 걸로 봐서 제1시 자유로가 맞아요 그 겹치는 부분 그 양쪽으로 이제 가는 그 고속도로가 겹치잖아요 그쪽 부분 제1시 자유로 거기 딱 정확히 그 위치 일치에요 그때 그거를 목격하고 또 냄새를 경험하고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? 아 그때도 그 제가 땅굴 탐사하시는 분들 그 영상을 몇 번씩 접하면서 국방부에서 그 민원 제기를 해도 묵살당한 거 그런 걸 제가 떠올리면서 그 제보를 하려다가도 제가 제보를 안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제가 어제 국방부에다가 항의 전화를 했었어요 왜 이런 거 탐사하시는 분들이 이런 제보를 하는데 왜 이런 거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묵살하느냐 그래갖고 글도 남기고 제가 다시 한번 그 땅굴 관련해서 그 화양냄새 맡은 걸 제가 여기다가 국방부 민원에다가 제기했거든요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이놈들이 워낙에 빨갱이들이 많아서 이런 걸 다 감추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위로 말일이 안 올라가는 것 같아요 이 내용들을 신원식 국방장관님 찾아가셔서 이렇게 말씀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저는 제 안에 있는 놈들한테 얘기해봐야 중간에서 다 차단되는 것 같거든요 글쎄 뭐 신원식 국방부 장관 만나기가 또 하늘이 별따기일 텐데 또 이런 내용을 아시는 가까운 분들이 또 얘기는 전해주기는 할 거예요 모르지는 않을 텐데 그분이 얼마만큼 심각성을 인식을 하고 이제 접근을 관심을 갖느냐가 관건일 텐데 뭐 전부 다 대부분 밑에 이 문제를 알아보려면 산하에 보안 파트라든지 그 다음에 탐지과라든지 이런 데에 아마 먼저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할 거예요 그러면 뭐 전부 땅굴 민간탐사대나 민간인들이 제보하는 것들은 땅굴 아니었다 이런 식으로 아마 설명을 할 거예요 그러면 신원식 장관은 좀 달리 남달리 의심을 가지고 그들의 말을 그대로 액면 그대로 다 받아들일 게 아니고 따로 또 우리 민간탐사대라든지 또 제보한 사람들을 좀 접촉을 해서 이렇게 만나고 얘기도 듣고 해야 될 텐데 얼마만큼 그러한 자세를 갖고 있는지는 또 미지수죠 그리고 제가 지하철을 자주 이용을 하는데 지금까지 지하철역이 그렇게 공사를 많이 하는 데를 본 적이 없어요 올해 들어서 공사를 너무 많이 하거든요 지하철역이요? 네 지하철역 한쪽을 막고 공사를 하는 데가 너무도 많아요 제가 지하철을 많이 이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야간에 대리운전을 수작으로 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그런 걸 봤어요 그렇죠 아무래도 대리운전을 하시다 보면 곳곳 안 다니는 데가 없으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지하철 통해서 이놈들이 나오려고 이렇게 준비를 하는 거 아닌가 간첩들이 고정간첩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놈들이 그쪽으로 되어 나오려고 준비하는 건 아닐까 싶기도 하고 그런 의심도 안 가질 수는 없는데 실질적으로 북한이 우리 파놓은 지하철 벽으로 다 인입을 시켜놨어요 지금 그래서 디데이가 되면 한 1m 2m 정도까지 근접을 시켜놓고 디데이 때 그냥 폭약 설치해서 퍼뜨리고 나오면 뻥 뚫린 땅굴이 있잖아요 남한의 지하철이라는 제가 이걸 너무 경박심을 가진 게 제가 연평도 폭약 일주일 전에 제가 그때 여름철이었잖아요 폭약이 연평도 폭약이 그 당시 일주일 전에 제가 개구로 놀러가는 꿈을 꿨었거든요 폭탄 날아오는 꿈을 꾸면서 너무 놀래가지고 이런 꿈은 너무 생생해서 잠 못 잔 적이 있어요 한동안 너무 놀래가지고 그러고 나서 연평도 폭약이 있으니까 와 너무 그때 와닿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땅굴 탐사하시는 게 땅굴 보면서 북한 땅굴 보면서 그게 좀 더 영향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유사한 꿈을 두세 차례 덮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뒤로 너무 심각하게 느껴져서 그 뒤로는 제가 이 손이 잡히질 않더라고요 정말 뭐 일은 하셔야 되겠지만 이 안보에 대한 경각심마저 이렇게 놓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나라 국가라든지 국민들 상당수가 국가를 믿는 것 때문에 그래서 그러는지 몰라도 너무 안보에 대해서 안이하게들 생각을 하고 있고 뭐 하마스 땅굴만 해도 북한이 관여했다는 건 잘 알려져 있잖아요 그런데 정작 자신들은 대한민국 적화를 위해서 땅굴을 안 팠다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찾아야 되는데 이놈들 참 답답하네요 아니 찾는 거는 저희 민간탐사대가 찾아놓은 건 엄청나게 많아요 위치라든지 이런 건 다 알고 있는데 요는 이제 국가기관에서 얼마만큼 찾으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서 우리 민간탐사대하고 같이 합동으로 저희는 뭐 이 다우징 엘로드라는 도구를 가지고 쉽게 찾을 수가 있어요 위치를요 그런데 국방부는 뭐 조사한다고 어마어마한 장비 뭐 이런 것들 다 동원해야 된다고 그러면서 자기들은 전방에서 땅굴 찾는데 정신없다고 후방에서 자꾸 불필요한 그런 제보 같은 거에 다 응할 수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참 뻔뻔스럽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 지금 후방 깊숙이까지 땅굴이 들어와 있는데 저들은 아직도 전방에서 찾고 있는 거예요 전방에서 이 놈들은 좀 뇌구조가 이상한 건지 빨개의 간첩이 거기 꽈리를 틀고 앉아 있는 건지 정말 정말 혈압을 나가지고 보면서도 너무 혈압을 그러더라고요 이 영상 보면서도 네 일전에 저희가 국방부 관계자들하고 모 의원실에서 저희가 민간탐사대하고 다 만난 적이 있었거든요 회동했던 자리에서 뭐라 그러냐면은 아 그 뭐 의원이 땅굴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땅굴은 있습니다 못 찾아서요 그렇죠 요 따위로 대답을 하던 걸 영상에 저희가 공개를 한 게 있는데 그게 그들이 진짜로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땅굴은 있는데 못 찾아서 그렇답니다 1990년도에 제4땅굴 발견 이래 33년이 지금 흘렀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단 한 개의 땅굴도 못 찾느냐고요 세상에 이거는 찾으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지 정말 의심스러울 정도죠 저희 민간탐사대만 해도 숱하게 땅굴을 찾아가지고 그 징후들을 저희가 공개를 하지 않습니까 땅 속에 녹음기를 넣어가지고 거기서 차감기 돌아가는 소리 갈파 소리 또 그 외에 첨벙첨벙하는 소리 다양한 소리들을 저희가 녹음을 떠가지고 공개를 하지 않습니까 아무 지역이나 가가지고 시초해가지고 녹음기는다고 해서 그게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저희는 사방팔방 다니면서 땅굴이 있다고 감지가 되는 데서 그렇게 시초를 해서 저희가 영상을 올려서 이렇게 영상마다 다 땅굴이다라는 것처럼 보여지는 거지 실질적으로는 땅굴 없는 데가 더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청하시는 분들은 어만 군데가 다 땅굴이냐 이렇게 비아냥대는데 그렇지 않아요 저희도 땅굴 하나 찾으려면 엄청 많이 탐사를 다니고 해야지 탐사를 발견을 해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러니까 빨갱이들이 하나같이 다 그런 잡생각 잡소리를 하더라고요 제가 이런 말을 하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렇죠 그렇게 막 매도하고 그러는데 정말 우리나라가 그게 가장 걱정이에요 이스라엘은 정말 국가적인 차원에서 민족이 과거에 아픈 경험이 있기 때문에 나라를 다시 빼앗겨서는 안 된다는 생각 때문에 정말 안보의식이 철저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안보의식이 정말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아예 무너졌죠 그러니까 더 걱정이고 염려가 되는 부분인데 그래도 전국 곳곳에서 또 요즘에 하마스 땅굴을 계기로 해서 관심들이 좀 높아지고 걱정들을 하면서 또 영상들을 보고 예전 같으면 그냥 그런 일이 있어도 이상하다 이상하다 그러면서 그냥 혼자만 그렇게 알고 지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요즘에 한두 번씩 이렇게 또 제보를 주시고 그러시거든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제2시 자유로 고속도로 겹치는 부분이 있잖아요 거기 야당역에서 출발해서 그쪽에서 한번 탐사를 한번 해보시면 뭔가 나올 것도 같아요 아유 뭐 지금 땅굴은 사실 말 그대로 5만 군데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니 며칠 전에는 전북 고창에서도 제보가 왔잖아요 저도 봤습니다 전북 고창이요 휴전선에서 일직선상으로 한 280여 킬로 정도 되거든요 그럼 그 안에 있는 구간에는 땅굴이 어떻겠습니까 땅굴이 그러니까 이스라엘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죠 이스라엘 같은 경우야 그 몇백 명의 인질이었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땅굴 여기저기서 다 파고 들어가고 주유도시 다 들어와서 그쪽으로 나와서 수십만 명을 갖다가 인질로 잡으면 아무것도 못하니까 그러면 미군도 물러갈 수밖에 없어요 인질로 잡고 미군부대도 지금 평택이라든지 또 동두천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저희가 예전에 탐사를 벌써 몇 년 전에 탐사를 했거든요 그런 대로 땅굴이 다 들어가 있는 걸로 탐사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미군이 있으니까 걱정할 거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게 땅굴로 기습 점령을 하게 되면 미군도 포로로 잡히면 어떻게 할 거예요 물론 그냥 포기하고 가야 되는 거죠 그런 상황이고 혹시 또 다른 안티들은 그 사람 기억력이 맞느냐 어쩌냐 그럴 수도 있는데 혹시 연령세가 어떻게 돼요 저 48입니다 아 48세 그럼 작년이니까 47세 때 보신 거네 네 그렇죠 네네 어쨌든 저기 제보 감사를 드리고요 또 앞으로도 또 여러 가지 징후들이 나타날 거예요 수성한 징후들 계속해서 이제 뭐 땅굴은 많이 파놨기 때문에 어떤 움직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좀 예의주시해서 이렇게 좀 잘 살펴보시고 또 관찰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유 감사합니다 너무 고생이 많으신데 아유 감사합니다 네네 그래요 또 어떤 일이 있으면 또 연락 주세요 아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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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